출애굽기 26장 열폭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그 천은 가늘게 꽃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순화 짠 것이라야 한다. 각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자로 하고 너비는 넉자로 하되 폭마다 그 지수를 모두 갖게 하여야 한다. 먼저 다섯 폭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을 만들고 또 다른 다섯 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나란히 이은 천의 한쪽 가장자리의 폭에 청색실로 고를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한쪽 가장자리의 폭에도 이와 같이 하여 서로 맞물릴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서로 맞물릴 두 벌 끝 폭 가장자리에 만들 고의 수는 각각 50개이다.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여라. 그리고 금으로 갈고리 50개를 만들어야 한다. 이 갈고리로 두 벌 천을 서로 이어 한 성막을 이루게 하여라. 성막 위에 덮을 천막은 염소털로 짠 열한 폭 천으로 만들어야 한다. 각 폭의 길이는 서른자로 하고 너비는 넉자로 하되 열한 폭의 치수를 모두 갖게 하여야 한다. 다섯 폭을 따로 잇고 나머지 여섯 폭도 따로 이어야 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 폭은 천막 앞쪽으로 반을 접어서 올려야 한다. 다섯 폭으로 이은 천의 가장자리에 고 50개를 만들고 여섯 폭을 이은 천의 가장자리에도 고 50개를 만들어라. 또 노스의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를 양쪽 고위에 마주 걸어서 한 천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여분으로 남아있는 천막 반폭은 성막 뒤로 늘어뜨려라. 천막 폭 너비에서 양쪽으로 한 자씩 남아있는 것은 성막 양옆으로 늘어뜨려서 성막을 덮게 하여라. 천막 덮개를 두 개 더 만들어라. 하나는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만들고 그 위에 덮을 또 다른 덮개는 돌고래 가죽으로 만들어라. 성막을 세울 널빤지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각 널빤지는 길이를 열자 너비를 한자 반으로 하고 널빤지마다 거기에 촉꽂이 두 개를 만들어 서로 잇대어 세워라. 너는 성막의 모든 널빤지를 이와 같이 만들어라. 성막의 남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스무 개를 만들어라. 그 스무 개나 되는 널빤지 밑에 밭을 밑받침은 은으로 마흔 개를 만들어라. 널빤지마다 그 밑에 촉꽂이를 꽂을 밑받침을 두 개씩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반대쪽인 성막의 북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스무 개를 만들어라. 밑받침 마흔 개를 은으로 만들되 널빤지마다 그 밑에 밭을 밑받침을 두 개씩 만들어라. 성막 뒤쪽인 서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여섯 개를 만들어라. 성막 뒤쪽의 두 모퉁이에 세울 널빤지는 두 개를 만들어라. 두 모퉁이에 세울 이 널빤지들은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겹으로 세워서 완전히 한 고리로 연결하여라. 그 두 모퉁이를 다 이와 같이 하여라. 그러면 그것은 여덟 개의 널빤지에 널빤지마다 그 밑에 밑받침이 두 개씩이니 은 밑받침은 모두 열여섯 개가 될 것이다.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다지를 만들어라. 성막 한쪽 옆 벽에 널빤지에 다섯 개. 성막의 다른 한쪽 옆 벽에 널빤지에 다섯 개. 서쪽에 해당하는 성막 뒤 벽에 널빤지에 다섯 개를 만들어라. 널빤지들의 가운데에 끼울 중간 가로다지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미치게 하여야 한다. 널빤지에는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를 꿰을 고리를 금으로 만들어라. 또 가로다지에도 금을 입혀라. 성막은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규격대로 세워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개꽃 모시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구릅을 정교하게 수를 놓아라. 휘장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내 기둥 위에 들이와야 하는데 기둥마다 거기에 모두 금을 입히고 금 갈고리를 달아야 하며 이 기둥들을 은으로 만든 내 밑받침 위에 세워야 한다. 너는 그 휘장을 갈고리에 걸어서 늘어뜨리고 그 휘장 뒤에 증거개를 들여놓아라. 그 휘장이 너희에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지성소에 있는 증거개는 속재판으로 덮어라. 휘장 앞으로는 북쪽에 상을 차려넣고 그 상의 맞은 쪽인 성막의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아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개꽃 모시실로 수를 놓아 장막 어귀를 가리는 막을 짜라. 아카시아 나무 기둥 다섯을 만들어서 거기에 금을 입히고 금 갈고리를 만들어 붙여서 이 막을 치는 데 쓰도록 하여라. 그리고 밑받침 다섯은 노세를 부어 만들어라.